자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입력한 정보를 서브 밑 버튼을 누르면 어떤 특정한 서버의 URL로 전송하는 것이 바로 이 폼이 하는 기능인 것이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방법은 사실 get이라고 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방법들 중에서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또 post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소 이 서버 쪽에 관련된 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서버 쪽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다뤄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뭐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팁을 드리면 우리 수업의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선행학습이라고 링크를 걸어놓은 여기로 가보시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로그인 기능 만들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웹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했을 때 서버 쪽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메커니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수업이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봤다고 이번 수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한,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수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안내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서버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이해 안 가시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넘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폼 언더바 메소드라고 하는 파일을 준비했고요. 자 이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폼이니까 당연히 폼 태그를 먼저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인풋 타입 텍스트로 네임의 값은 뭘로 할까요? 아이디로 줄게요. 자 그리고 그 폼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주소를 아무거나 정했어요. 메소드.php 인풋 타입 서브밋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ui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url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localhost slash method.php 물음표 id는 여기에 입력한 egoing이라고 주소가 바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때요? 진짜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서버 쪽으로 여기 서버 쪽이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웹브라우저는 url 뒤에다가 물음표 id는 egoing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버 쪽에 있는 method.php라는 것이 열릴 때 바로 이 id는 egoing이라는 저 url의 값을 인지해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만약에 이번엔 조금 내용을 바꿔서 여기다가 pw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egoing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111111이라고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url에 id와 패스워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비밀번호가 url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정보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누군가가 무심코 url을 자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sns 같은 데도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그런 대형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url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url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url을 감춰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post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form 태그에서 method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method는 한국어로는 방법이죠.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전송할 것인가 라는 전송 방법의 타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get로 한 것이 방금 우리가 한 방식입니다. get로 했더니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메소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post 방식으로 바꾸면 자 제가 egoing111111이라고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url 뒤에 아무런 정보도 붙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할 때 url을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get 방식 post 방식은 url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숨겨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공유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우리가 전송한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get 방식을 쓰고 언제 post 방식을 써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for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하면 거의 100% post 방식을 이용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버쪽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버쪽 엔지니어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get 방식으로 전송해 달라고 하면 이걸 get로 바꾸시면 되고 post 방식으로 전송해 달라고 하면 post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작업을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언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form 태그를 이용한다고 하면 항상 메소드를 post 방식으로 지정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get 방식은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고 post 방식은 url이 아닌 방식으로 데이터를 몰래 숨겨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기억하시면 html 수업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서버쪽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